시작됐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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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보겠죠? 안녕하세요 지은아 사자입니다 호랑이 사자 왜? 사자가 좋아? 난 호랑이 언니 고양이 아니야 난 호양이 호랑이 호랑이가 저게 호랑이 호랑이예요 대회 뭐가 아파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KETCHOYE 안녕하세요 KETCHOYE입니다 뮤직비디오 1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 캣플리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짜 처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무겁고 반짝반짝 빈한 짓 아니지 않았어요 진짜 무거워 여기 캣플러 와다다 뮤직뱅크 1위 와다다 캣플러 KBS 날짜까지 기억하자 2022년 1월 14일 13일을 기억해야 돼요 14일 11일 만에 사실 저희가 진짜 기대를 안 했거든요 1위 후보라고 감사하다 이렇게 서있었는데 갑자기 캣플러 와다다 하자마자 맞나? 언니라 저랑 왜 우리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딱 보자마자 우리 얼굴을 이렇게 뜨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갑자기 이거 3번 놀라봐도 돼요 어? 어?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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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얼굴에 호랑이 그려봤는데 어떤가요? 호랑이 해니까 정말 호랑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언니 누가 되게 잘 그렸다 다시 고친 거예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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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니야 다시 불렀어요 호랑이 마음에 들죠? 네 이거 봐봐 좋아? 응 잘 그렸다 얘가 그려준 거는 좀 못 그렸어요 왜? 당연한 거 같아요 귀여워 아니요 왜 이렇게 너무 짧지 않아요? 아니요 누가 그렸어? 호랑이 여기 있고 호랑이 여기 있었어요 서로 그려줬어요 제일 귀여워요 호랑이 언니가 그려줬어요 영현이는? 누가 그려줬어요? 호랑이 아 호랑이 언니 호랑이 호랑이 야 호랑이 호랑이만 예쁘게 비워줄 거예요 야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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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그렀네 누가 그렸어 진짜 누가 그렸지? 까먹어봐 근데 우리 아이디어 누가 될 수도 있죠? 채연언니 채연언니가 채연언니가 배꼬 잘 어울리죠? 응 짠 잘 어울리죠? 원조 배꼬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명씩 짧게 짧게 예술감을 해볼까요? 네 고생 잘 옵니다 잘 옵니다 잘 옵니다 잘 옵니다 일단 이번에도 저희가 1위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캣플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와따다 코치 딸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캣프리아 사랑해요 캣플라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합시다 한 번씩 좋아요 히카로니 잠깐 들고 사진이라도 한 번 캣타임 캣타임 안으로 만네요 근데 이쪽이요 사람 봤을 때는 뮤직비디오 상상 어떡해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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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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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잘 어울려 무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신기해요 무겁고 신기한데 일단 캣플리아 일단 제가 제 손 위에 지금 상이 있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고 그리고 처음에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진짜 1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받은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고마워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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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무겁다 진짜 무겁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캣플리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두 번째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데뷔 와다다라는 데뷔곡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지켜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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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yal 보다 캣플러 새해수망 1위를 backyard 어제도 일단 캣플러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캣플로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 정말 많이 많이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까요 항상 지켜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쿠리안 파는 타임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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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아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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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짤깍 짤깍 아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문의 1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캣플리안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앞으로 무대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끝까지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겠고 와다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캣플리안 수고했어요!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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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최예진입니다 네 캣플리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고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정말 저희가 힘들고 지쳐도 캣플리안을 생각하면서 캣플리안이 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할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되게 힘든 걸 참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에게 에너지가 주는 캣플리안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해요 안녕! 안녕!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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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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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일찍 했어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저는 무대 위에서 1위 후보 발표하고 막 점수 나오고 했을 때도 저는 기대 안하고 그냥 진짜 약간 어하니 분명한 형태로 가만히 서 있었는데 딱 저희가 나오는 그거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늘 덕분에 행복한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 더 어떻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지 항상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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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우팅 샤우팅 왜 항상 샤우팅 부른나봐 샤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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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1위 상을 또 받아서 오늘도 1위 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캡플리앤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짜 진심이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캡플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많이 늘었다 진짜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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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마지막 다현 네 네 캡플리앤 다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1위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말로 끝날 수 없이 행복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아까 퇴근할 때 캡플리앤 사랑해요 하면서 왔잖아요 맞아요 하나 둘 셋 캡플리앤 사랑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아 하나 둘 셋 체크아 체크아 하나 둘 셋 체크아 다현이까지 고생 고맙습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님 저는 생각해서 정말 행복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둘이 갑자기 저희 첫 음방 생각나면서 이렇게 나는 첫 음방도 음방인데 우리 걸스 플래닛 때는 그때 이제 팀이 결성 됐을 때 그때가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달려오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알죠? 예 사랑해 우리 앞으로의 와다다 활동도 저희 열심히 달려볼 테니깐요 우리 함께해요 함께해요 영훈이랑 함께해요 우리 영훈이랑 함께해요 우리 영훈이랑 함께해요 캐플러랑 함께할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캐플러랑 함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훈이 함께해요 사랑해요 예쁘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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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빙크 이리 캐플러랑 와다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마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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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고마쨍 사랑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앞에 고마쨍 홍vate